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영화인 간담회에서 중요 미래산업인 영화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참석자들은 영화 로케이션 지원과 창작자 숙식형 아카데미 등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균형발전에 대해 건의했습니다. 이재명 지사는 영화산업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